자, 저희 서열 다 정했고요. 이제 릴레이 노래를 할 차례인데요. 무작위로 해볼 건데 누굴 먼저 해볼까요? 자, 제가 한번 혹시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? 다진에서 하고 싶은 사람 없군요. 그럼 제가 무작위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엄청난 걸 준비하신 우리 뿌소 올탱이와 개구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 개울까 해 우주연발이 꼬물꼬물 헤업시다 다리가 쑤 다리가 쑤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귀엽다 귀엽다 자, 그 다음엔 누가 할 거냐면요. 자, 해나 갑시다. 제가 해요? 네, 네가 하세요. 제가 그러면은 콘서트 할게요. 네, 자, 시작!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길 위한 거나 내가 너무 살래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 위약하게 소리 질러줘 잘 하셨어요. 잘 하셨어요. 뭐 하는 거예요? 자, 그 다음으로 할 사람 자, 수빈이 갑시다. 안돼! 자, 수빈이 시작! 자, 그 다음으로 불러볼 사람은 수지 한 번 갑시다. 초키 좋아요. 오! 오! 불러볼게요.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. 뚝 스쳐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내려쳤어야 했는데 여기까지! 오! 잘했네. 잘했어. 우리 수지가 많이 늘었어요. 자, 그 다음엔 해울리 갑시다. 예? 해울리 갑시다. 아... 아... 그러면... 자... When I'm thinking about you 많은 사람 중 한 사람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았어 When I'm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야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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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와 나 사랑이면 단번에 바로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듯이 알아볼 수가 있대 자, 다음 순서 우리 민요 한번 갈까요? 민요 갑시다. 갈까요? 자, 시작해주세요. 너로 자면 좋을까 이런 너는 또 처음이라 바쁜 밤이 좀 심해 두 자리 잡고 자라는데 하나 확실한 건 앨범 잘 들게 우린 진짜 별말해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 넌 내가 너무 잘 알고 난 싫어할게 나도 마찬가지인 거 자, 진짜 이렇게 잘했어 자, 우리 이제 누구 남았죠? 저요 아, 저인가요? 저요? 저는 번지 할 거예요 시작을 해주세요 저 떨려요 시작 시작 내 마음 위로 번지 넌 완벽하게 작지 손가락을 펴고 V를 그린 다음 또 다시 한번 번지 정확히 안 가운데 나는 이제 너뿐이야 여기까지 다 했죠? 네, 다 했어요 자,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, 다음 코너는요 이제 멤버 둘을 골라가지고 이제 취향 테스트죠 네, 서로 짜장면 짬뽕 하면 하는거 있죠 그런거 양작태균 네 맞아요 그걸 이제 해볼거에요 자 차례대로 이제 저희가 두명을 무작위로 짝채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자 누굴 먼저 해볼까요 일단 뭔가 좀 안 맞을거같은 친구들을 안 맞을거같은 음 어르신이요? 음 민요랑 수빈이 한번 해봅시다 아 좋아요 우와 근데 혹시 짜장면 짬뽕이면 짬짜면 가능해요? 아 아 아 짬짜면 파인데 나 짬짜면 파요? 일단 무조건 하나 골라주세요 그냥 하나 골라줄게요 네 자 민요랑 수빈이 준비됐어요 네 자 첫번째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오 오 오 고생했네 hoc 전 매운된 비 Mall 매운거 진짜 못 먹어요 맵찔인가요? 엄청난 저도요 매운거 진짜 못 먹어요 자 다음거 아직 가지 마세요 자 바다랑 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다요 ㅠㅠ 안 맞을 줄 알고 골랐는데 좀 어려운 것 좀 내봐요 너무 뻔하잖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어려운 걸 내볼게요 자 모베와 컴베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모베요 어 드디어 갈렸습니다 이거 갈려네요 컴베 누구죠? 컴베 수빈인가 봐요 자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돼지요 돼지 돼지 무조건 돼지지 역시 아 알지 고기 삼겹살 삼겹살 난 목살이 좋은데 내 배에 붙어있어 삼겹살 삼겹살이요 목엽살이죠 대퇴 좋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두 사람으로 넘어갈게요 수빈이랑 민요 생각보다 잘 맞는 걸로 진씨 왜 생각보다죠? 나랑 송민이가 잘 맞아요 제가 착각을 아니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지 마요 저 수빈이랑 잘 맞아요 왜 왜 왜 왜 막 어 죄송해요 왜 막 생각보다죠? 어 제가 느끼기엔 수빈이랑 민요랑 잘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넌 짜비였어 역시 넌 짜비였어 미안 난 짜비였어 미안 난 짜비였어 짜비 다시 다시 음 네 여러분 저 사실 아까 잠깐 나갔다 왔을 때 머리를 감고 왔는데 머리 말려야 돼요 머리를 감고 오셨다고요? 머리 머리 감고 왔는데 말려야 돼요 그럼 다음 사람 하는 동안 머리를 잘 말리고 오세요 네 갔다 올게요 다음 사람 우리 헤나랑 초키 한번 갑시다 네 좋아요 뭔가 이 둘의 조합을 잘 보지 못한 거 같아서 한번 둘을 시켜볼게요 맞아요 그래 자 국내여행 해외여행 둘 중에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해외여행이요 둘 다 해외여행이네 오 다들 비싼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닭도리탕이랑 삼계탕 중에 골라주세요 아 나 하고 싶어서 하나 둘 셋 닭도리 삼계탕 어머 아 드디어 갈렸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밤이랑 낮이랑 둘 중에서 골라주세요 좋아 하나 둘 셋 밤 오 둘 다 밤이야? 다들 야행성이야 야행성이야 야행성 야행성 하나 더 딱 하나 더 탄산음료랑 물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탄산음료 어 갈렸어 좀 버벅거렸는데 갈렸어 초키는 탄산음료 오케이 탄산 물 단게 새사랑에서 제일 좋아 아 그래요 자 그래 같애 귀여워 그 다음 이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시다 자 헤오리와 수지 한번 봉사짓끼리 한번 볼까요? 좋습니다 좋아요 자 한번 내볼게요 네 액션영화 코미디영화 하나 둘 셋 코미디 오 오 오 헤오리 수지 수지 아주 좋아해 그리고 네 자 다음 거 핫하고 아이스 중에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스 아이스 오 오 뭐야 수지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아 아 맞으세요 헤오리와 다음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 정도면은 모르겠다 어 한번 만나야지 자 그 다음에 우동과 라면 중에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라면 우동 어 내가 라면 안 먹어 갈렸어요 진짜 자 그 다음 거 운동화와 슬리퍼 하나 둘 셋 운동화 운동화 오 뭔가 뭔가 살짝 늦었는데 아니야 안 늦었어 운동화 자 운동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책이랑 웹툰 종이에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웹툰 오 오 오 오 저희 한번 만나야겠어요 진짜로 오 잘 만나야 그러면 나랑 부소랑 해야 되겠네 맞아 자 부소야 갑시다 너랑 분명히 닮아질 거라고 믿어 나는 자 노래방 PC방 하나 둘 셋 노래방 오 오 역시 우리 노래하는 애들이 그런지 노래방을 더 좋아하는 부소야 흰색 검정색 하나 둘 셋 흰색 오 뭐야 내가 부소랑 얼마나 잘 맞는지 너희들 다 보고있지 캠핑 호텔 캠핑이랑 호텔 중에서 고르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호텔 어 뭐야 다 맞아 어 한번 다섯개 다 맞춰보자 자 장발 하고 단발 하나 둘 셋 장발 오 뭐야 진짜 다 맞았어 다 맞아 진짜 하나 더 해봐요 오케이 로맨스랑 호러 하나 둘 셋 호러 어 뭐야 어 어 진짜 어 어 이거 갈릴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진짜 진짜 맞았어 로맨도 로맨도 야 여기서 부소랑 나랑 저희 케미가 좋은 것을 다들 보셨죠 다 아니 미니언니랑 내가 짱이야 야 너 너네 하나 틀렸잖아 나 다 맞았어 아니야 자 다음에 비주에다가 부소랑 한번 콜라보를 해보기로 하고요 하고요 어 혹시 하고 싶으신 사람 있으세요 누구랑 저랑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